안녕하세요. 송영성 프로입니다. 오늘 배울 레슨은 뭐냐면요. 이렇게 맨땅에서의 어프로치를 배워볼겁니다. 아주 라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. 여기서도 몇가지만 명심하시면 잘 칠 수 있는데요.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릴께요. 027을 평상시보다 오른쪽으로 옮길겁니다. 평상시에 가운데였다면 공 한개정도를 오른발로 옮길거구요. 그 상태에서 그립을 견고하게 잡을겁니다. 평상시보다 꽉 잡을거구요. 그 상태에서 절대 손목을 돌리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서 약간은 좀 더 가파란 느낌. 가파란 느낌으로 해서 보통은 스윙이 1대1이었다면 맨땅에서는 2대1정도의 느낌. 2대1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봐보세요. 약간 크게 들어서 찍는 느낌으로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으로 치면 맨땅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습해보세요. 점퍼가 좀 더 자유롭게 어프로 TF1가 세일을 끌어요. Linja 김선 여기서. ціїNG 여행ihat 3몇 4몇 4몇 5몇 5몇 4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